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는 꿈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제적, 감정적, 그리고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에서 무언가를 구매하는 행위는 우리의 가치관, 욕구, 필요, 그리고 목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때로는 현재의 고민이나 결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꿈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욕구나 필요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갖고 싶어 하거나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물건이 실제로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가 그 이상의 상징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더 충족시키고 싶은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심리적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는 꿈을 꾸는 사람은 새로운 자유나 독립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 있으며, 집을 사는 꿈을 꾸는 사람은 안정성이나 보완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물질적인 필요 외에도 정서적, 심리적 필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는 꿈은 결정에 대한 부담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은 선택을 의미하며, 때로는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특히 꿈에서 큰 금액을 지출하거나 중요한 물건을 사는 장면이 등장한다면, 이는 현실에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선택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싼 물건을 사는 꿈을 꾸는 사람은 중요한 인생 결정을 앞두고 있고, 그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나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진로 선택, 중요한 계약, 혹은 관계에 대한 결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이나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물건을 사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며, 미래에 대한 재정적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서 돈을 지불하는 꿈은 그 사람이 현재의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하며, 이는 재정상태나 직장에서의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물건을 사는 꿈이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면, 이는 경제적 안정을 상징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사는 행위는 종종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 속에서 무언가를 사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변화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옷, 자동차, 집 등을 사는 꿈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거나, 새로운 기회나 변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새 옷을 사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그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심리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돈을 지불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대가일 수도 있고, 감정적, 심리적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는 꿈은 대개 자신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거나, 현재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꿈 속에서 돈을 많이 지불했다면, 이는 현실에서 중요한 목표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반대로 돈을 거의 지불하지 않는 꿈은 자신의 노력에 비해 적은 보상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큰 물건을 사는 꿈, 예를 들어, 집,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사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나 도전, 혹은 인생에서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준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을 사는 꿈은 안정성과 보안을 상징하며, 자동차를 사는 꿈은 이동성이나 독립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거나, 삶에서 더 큰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꿈에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충동적 행동, 혹은 감정적 결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충동 구매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자신의 감정적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때때로 삶에서 진정한 가치에 집중하지 않고,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잘못 사는 꿈은 결정을 잘못 내렸다는 불안감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거나, 후회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살 수 없는 물건을 사려고 시도하는 장면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꿈입니다. 새차를 사는 꿈 한 남성이 새차를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남성은 최근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이 꿈은 그의 승진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새로운 책임을 떠맡을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꿈이었습니다. 꿈 속에서 새차는 새로운 역할과 함께 오는 독립성과 책임을 상징했으며, 그의 자신감과 목표를 나타냈습니다. 충동적으로 옷을 사는 꿈 한 여성이 충동적으로 많은 옷을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자신의 감정적 스트레스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며,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집을 사는 꿈 한 중년 남성이 큰 집을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더 큰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했습니다. 집을 사는 꿈은 그의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살 수 없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꿈 한 여성이 값비싼 명품 가방을 사려고 하지만, 돈이 모자라 살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녀는 새로운 직장에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있었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스스로 설정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꿈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꿈을 꾸게 되면, 그 물건으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으며, 물건의 크기에 따라 이익의 정도가 달라진다. 가방 가게에서 큰 가방을 사는 꿈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생활필수품을 구입한다. 가방 사는 꿈 가방 사는 꿈은 현재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죠. 미혼자는 결혼의 가능성도 보입니다. 건어물을 사는 꿈 실제로 시장에서 부식물을 장만하거나 물건을 사게 된다. 목걸이, 식복이 있다. 고구마를 사는 꿈 재물이 들어온다는 의미의 꿈 평소 가지고 싶어하던 물건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고양이를 기르거나 사는 꿈 고양이를 기르거나 사는 꿈은 누군가와 비밀을 나누거나 비밀스런 관계를 맺는다. 숨겨야 해 애인이나 정부가 생긴다. 즉 떳떳하지 못한 일임으로 알려지면 별로 좋지 않은 관계이다.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요로워진다. 임신, 행제, 물품, 식복 등의 기룐이다. 과일을 사는 꿈 과일을 사는 꿈을 꾸게 되면 일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저료를 사선을 준비하거나 재물을 얻게 된다. 구두를 사는 꿈 큰 돈이 생긴다는 암시이다. 귀걸이 사는 꿈 귀걸이의 매력은 자기 과시 욕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귀걸이를 사는 꿈은 노력의 결과로 어떤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애에 대해서는 당신의 성적 매력이 고조된다는 것을 말하며 다이어트의 성공이나 개격을 취득하는 등의 비즈니스 측면이 고조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귀한 도자기를 사는 꿈 결혼을 하는 등 생활 환경이 크게 변하고 행운이 오게 됨. 귀를 사는 꿈 남자라면 지금 아내가 사망한 후 젊은 처녀를 아내로 얻게 되거나 혹은 미모의 여자와 결혼을 할 꿈입니다. 미혼 남자가 꿈의 귀를 샀다면 이는 대단히 길한 징조로서 날씬하고 건강한 처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를 가게에서 그릇을 사는 꿈 집안 살림살이를 장만하거나 잔치를 벌이게 된 권영, 수용 등을 암시 그림을 사는 꿈 그림을 사는 꿈은 명예를 얻거나 서적, 학위증, 상장 등을 받을 것이다. 금은방에서 비싼 보석을 사는 꿈 재산의 손실을 암시 기르던 소를 잃어버리고 다른 소를 사는 꿈 자신의 소유였던 어떤 것이 상실되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그 이전에 추진하던 사업 등이 새롭게 바뀌어 성장함을 의미한다. 기르던 소를 팔고 다른 소를 사는 꿈 집이나 사업체를 바꾸거나 새로 장만하게 된다. 농밭에 사는 꿈은 일가가 번영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물건을 사는 꿈 자기의 입장이 불리해질 징조 열심히 해도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 담배대를 새로 사는 꿈 직장이 알선되거나 사업을 시작한다. 독신 여성이 그릇 등을 사는 꿈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새로 나온 그릇이나 냄비, 접시 등을 사는 꿈은 결혼을 예시하는 꿈이다. 혹은 반가운 손님 방문이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암시한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꿈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꿈은 지불한 턴의 액수만큼의 기간 동안 노력해서 어떤 대가를 받는다.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게 해서 사는 꿈 어떤 일거리를 부여받았을 때 꿈속에서 산 물건의 대소에 따라 그만큼의 이익을 얻게 된다. 즉 물건을 많이 구입할수록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돼지 새끼를 사는 꿈 돼지 새끼를 사는 꿈은 작은 돈을 얻지만 그 돈을 이용하여 큰 재물을 만들 수 있다.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사는 꿈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사면 못 받게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 땅 사는 꿈 꿈의 몸에서 땅을 사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분야에 뛰어들게 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길몽이라고 할 수 있죠. 마른 물고기를 사는 꿈 마른 물고기는 작품 일감 재물을 뜻하며 새로운 학문과 진리를 연구하게 된 문방구에서 필기 도구를 사는 꿈 실제로 책과 필기 도구를 구입하거나 여러가지 물건을 사게 된다. 서류와 문서가 있다. 물고기를 시장에서 사는 꿈 노력의 대가, 융자 등을 받게 된 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감상하거나 작품을 사는 꿈 실제로 수입 상품이나 보기 드문 물건을 구입한다. 이소같이 귀중품이 있다. 바나나를 사는 꿈 환영을 의미합니다. 바나나를 먹는 꿈은 무엇인가 의무를 다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바나나가 나무에 열려 있었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썩은 바나나는 친구에게 실망하게 될 진조입니다. 반찬가게에서 반찬거리를 사는 꿈 실제로 밑반찬거리를 장만하여 밥상 위에 올려놓는다. 준비, 먹거리가 생긴다. 백화점 등에서 돈 걱정 없이 물건을 잔뜩 사는 꿈 경제적 곤란이 생길 꿈 백화점에서 금은보화를 사는 꿈 많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경사, 행제, 물품, 선물 등의 기룐이다. 별장을 사는 꿈 자신의 일이 막혀버린다. 이의 목표를 자신의 실력에 고려해서 새로 정해야만 한다. 분수에 맞지 않게 아주 큰 집에서 사는 꿈 일이 잘 안 풀림 브래지어를 사는 꿈 개인관계의 원만함 최근에 한일이 잘 드는 꿈 비디오 대여점에서 테이프를 사는 꿈 실제로 영상예술과 명어 감상을 하게 된다. 무품 구입 기록이 있다. 비싼 가구를 사는 꿈 가정에 돈이 없어진다는 암시임으로 주의해야 한다. 비싼 고급 양말을 사는 꿈 비싼 고급 양말을 사는 꿈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만날 행운 몸이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재벌 총수라든가 고위관료 등의 사회적 위력 인사이다. 미혼 남성의 경우 결혼할 암시이기도 하다. 빵 사는 꿈 새로운 일거리를 맡게 되거나 새로운 직측을 맡게 되는 경우일 수 있다. 혹은 마음이 잘 맞는 좋은 친구를 얻게 되거나 마음에 드는 동업자나 파트너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껏 사는 꿈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껏 사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사고 싶은 것들을 대부분 사게 된다. 특히 새 신발을 얻거나 화장품을 선물 받게 되면 남에게 사랑을 받는다. 사진사나 사진 애호가의 꿈의 사진기를 새로 사는 꿈 사업방도 협조자 연인 등이 생긴다.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꿈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꿈을 꾸게 되면 물건의 크기에 따라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를 달리 해석한다. 물건을 흥정하면 그 일로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새 가구를 사는 꿈 마음에 내키지 않는 변화가 생기는 꿈 새로 라디오를 사는 꿈 새로 라디오를 사는 꿈을 꾸게 되면 유대가 깊은 기관에 청탁한 일이 예상밖에 큰 성과를 올린다. 새로운 것을 사는 꿈 새로운 것을 사는 꿈은 새로운 신분, 소유물, 명예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새로운 가축이나 동물을 사는 꿈은 새 식구나 재물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즉 새로운 고용인이나 며느리를 얻게 된다. 세모자를 사는 꿈 꿈에서 세모자를 사는 꿈은 아주 좋은 꿈이다. 새로운 직장에 취직이 되거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새로운 직책에 앉게 되는 꿈으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새 옷 사는 꿈 새 옷 사는 꿈은 본인의 신분과 관련하여 아주 좋은 일이 생기게 되거나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 신분이 상승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혹은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뜻하죠. 새 차 사는 꿈 운이 좋아져 하는 일마다 잘 풀리게 되고 사업은 발전하며 크게 성공할 것임을 의미한다. 생선 가게에서 건어물을 사는 꿈 실제로 시장에서 부식물을 장만하거나 물건을 사게 된다. 목걸이, 식복이 있다. 생선 장수에게서 물고기를 사는 꿈 임금, 도래개태가, 융자 등을 받게 된다. 서점에서 책을 사는 꿈 실제로 책을 구입하거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게 된다. 물품 구입, 재물이 생긴다. 소금을 사는 꿈 소금을 사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우한이나 걱정거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많은 양의 소금을 얻는 것은 물질적인 이득이 생긴다는 암시다. 소를 새로 사는 꿈 소를 새로 사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거나 재물이 생긴다. 천목시계 사는 꿈 축하받을 일이 생기는 꿈입니다. 새로운 시계를 사는 꿈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실생활이 크게 바뀌어지면 암시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행운이 따르거나 회사에서의 증급, 어려운 입학 등 행운이 가득한 꿈입니다. 신발을 새로 사는 꿈 궁 속에서 새 신발을 사는 것은 도움을 주는 이가 나타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혹은 필요한 것이 우연찮게 새롭게 생기는 것을 암시하는 좋은 꿈이다. 신발이 발에 잘 맞아서 기분이 좋았다면 새로운 연인이 생기기도 한다. 살을 사는 꿈 자신이나 가족이 병으로 앓고 있었다면 곧 낫게 될 꿈 안경을 새로 사는 꿈 지휘, 직책, 권리 등이 새로워진다. 약국에서 약을 사는 꿈 실제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거나 시장,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경우도 있다. 물건 구입, 상거래 행위, 상봉, 주문, 물물 교환, 선물 등이 있다. 목표를 사는 꿈 하는 일마다 행운이 있을 길몽이다. 이불을 사는 꿈 자식이 결혼할 꿈이다. 자전거를 사는 꿈 새 자전거를 사는 꿈은 운이 상승하는 길몽입니다. 일이나 공부가 잘 될 것입니다. 장갑을 사는 꿈 골치를 썩이던 돈 문제나 애정 문제가 해결됨. 주택이나 건물 등을 팔고 사는 꿈 자신의 집을 남에게 팔면 운수가 태어서 재물이 모이고 명예가 높아지며 타인의 집을 자신이 사들이면 수명이 길어지고 새로운 귀인이나 협력자를 만나게 된다. 지물포에서 도배지를 사는 꿈 어떤 공사나 일거리 관계로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 실내 장식을 하게 된다. 차표나 토큰을 사는 꿈 실제로 외출, 출장, 여행 등을 체험하게 된다. 물건 구입을 하게 된다. 채소 야채 가게에서 채소 야채와 나무를 사는 꿈 집안에 고사가 있거나 잔치할 일이 생긴다. 회식, 파티, 선물 등이 생긴다. 커다란 쟁반을 사는 꿈 집안에 혼담이 들어오거나 사업 기반이 든든해짐 컴퓨터를 사는 꿈 불길한 일이 생길 암시의 꿈이다. 케이크를 사는 꿈 주위엔 많은 친구가 있다는 암시이다. 콩을 사는 꿈 중상 모래기나 구설수에 오르는 꿈 큰 물건을 사는 꿈 사업을 해서 재물과 돈을 많이 벌어 크게 대업을 이룬다. 파나 마늘을 사는 꿈 파나 마늘을 사는 꿈을 꾸게 되면 정신적인 업적을 남기게 유능하고 영특한 아이를 낳을 태몽이다. 팬티를 사는 꿈 자신을 높이 평가해 능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기회가 찾아올 꿈 화려한 자개장롱을 보거나 사는 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며 비인을 만난 명예가 높아짐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꿈 실제로 백화점이나 선물의 집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선물, 상거래가 있다. 나를ict 함께 工 100 loan 100 glo 100 102 100 100 100 감사합니다.